김대남씨 한동훈 당대표님을 공격하는 이유 뭐 이런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누가 시켰나 했는데 그 누가 시켰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있다. 난 그렇게 봐. 아니면 이제 김대남씨 혼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만약 김건희 여사가 시켰으면 한동훈 당대표를 왜 공격을 시켰을까요? 간단한 거잖아. 말 잘 들으라고 말 잘 들으라고 법무부 장관 시켰고 또 뭐야 충선 있을 때 또 당대표까지 시켰고 근데 말을 안 듣잖아. 말은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되겠어 당대표가? 그러니까 안 되게 해야 되니까. 잘 듣는 사람들 또 있었잖아 거기 당대표 출마했던 뭐 원희룡. 말 잘 듣잖아. 말 시키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말 안 듣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 안 되잖아. 그런 측면이겠지. 간단한 거야. 그래서 일부러 공격을 하고 시켰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 그래도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그런 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키기도 또 모양새가 또 이상하잖아. 그러니까 뭐 와이프가 나서서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. 구라 할까요? 한동훈 대표가. 구라는 아닐 거야. 아니 아니 구라 할까요? 저기 한동훈이가? 그러지 않지. 근데 그냥 제발 꺾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. 거기도 이 문제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더 이슈하고 크게 하고 밝혀내려야 하겠지. 그러다 보면은 저 위에가 정말 얼마나 잘못된지 세상이 또 알겠지. mike